웨이 재미있는 꿈을 꾸고 있나 봐 꿈이 자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 오,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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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, 악몽은 아닌 것 같은데? 흠, 무슨 꿈을 꾸는 건지 궁금하네 아휴, 안 되겠다 가자, 꾸미의 꿈 속으로! 좋았어, 가자! 모두 준비됐지? 상상꾸러기 대원들 꾸미의 꿈 속으로 3, 2, 1, 발사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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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온 건가? 여기가 꾸미의 꿈 속 맞나? 얘들아! 어? 어? 노아! 거기서 뭐해? 정신이 드니까 이미 나무 위였어 아휴, 빨리 내려줘 어, 잠깐만! 으아! 아야야야 아, 뭐야? 뭐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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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 으아! 저거! 공, 공룡이잖아! 우와! 신기하다! 갈리미 무스야,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공룡이지 그럼 꾸미 꿈 속이 공룡 세상이었어? 어, 어? 또 뭐지? 꾸미? 으아! 우와! 꾸미! 진짜, 진짜 크다! 혹시 꾸미가 갈리미 무스들을 괴롭히는 거 아냐? 에이, 설마! 공룡들이 저렇게 도망가고 있잖아! 꾸미가 공룡들을 괴롭히게 놔둘 순 없어 아, 아니 얘들아 나는 어쩌고 얘들아 꾸미야! 나야 꾸다! 니 오빠 꾸다! 꾸미! 자꾸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 알지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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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! 꾸미가 꿈 속에서 진짜 공룡이 되었나봐 그런가 봐 그래서 꾸다를 못 알아보는 거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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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이거면 되겠다 얘들아! 모두 받아! 초콜릿으로 꾸미를 공룡들로부터 멀리 유일하는 거야 그래? 꾸미야! 응 이것 봐! 니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! 에헤헤! 자! 꾸미야! 여기! 이것도 먹고 싶지! 냠냠냠! 여기도 있지! 여기도! 으악! 얘들아! 지금이야! 도망가! 빨리빨리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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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또 뭐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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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노사우루스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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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리미무스들이 모두 꾸미 뒤쪽에 숨잖아? 어? 꾸미가 괴롭힌 게 아니라 지켜주고 있었나봐 으악!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고미 멋지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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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휴... 어휴... 티라노사우루스를 어떻게 물리치지? 어? 얘들아! 어? 우후!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어?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얘들아 저길 좀 봐 저 바위들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리치는 게 어때? 아, 좋은 생각이야! 레오,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 바위더미를 무너뜨려줘! 응, 알겠어! 우린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자! 그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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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내 동생 괴롭히지 마! 그래! 후단 말이 맞아! 대신 나 잡아봐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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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! 죽음이야! 어! 자, 그럼 간다! 라이플랭킹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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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!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! 어! 꾸미야! 엄마 왔다! 어? 엄마다! 아, 꾸미가 잠에서 깨려오나 봐! 어서 돌아가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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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미야! 잘 잤어? 어? 흐흫! 오빠! 오빠! 꿈에서 공룡! 공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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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속에서 꾸미가 진짜 공룡이 됐단 말이지! 그치? 그리고 우리랑 같이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를 물리쳤다고! 으악! 으악! 어떻게 아냐고? 잘 모르겠네! 하하하하! 우와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아빠! 저 양치할게요! 우와! 우리 꾸다 진짜 다 컸구나! 스스로 양치도 하고! 물론이죠! 오늘은 드디어 제 생일파티하는 날이잖아요! 너무 신나요! 으악! 아빠! 어른 되면 면도는 매일 해야 해요? 어! 그럼! 매일 해야 해! 어른은 매일 수염이 자라거든! 우와! 그렇구나! 으음! 하하하하! 우와! 정말 맛있겠다! 여보! 거기 초 좀 줄래요? 다섯! 여섯! 일곱! 여기요! 초가 벌써 일곱 개네! 믿을 수가 없네! 꼬다가 벌써 일곱 살이라니! 그러게! 이제 다 컸네! 그럼 저도 어른이에요? 그럼! 어른이고 말고! 우와! 내가 진짜 어른이라니! 여보! 생일이잖아요! 오늘 하루 어른대접 해줘야지! 그래! 오늘부터 난 진짜 어른이야! 생일 축하해! 고마워! 어? 뭐다! 코 밑에 묻은 거 뭐야? 어? 꼭 아빠 코 수염 같아! 수염 맞아! 난 오늘부터 어른이거든! 어른이들과는 다르지! 어? 우와! 힝! 생일 축하한다, 아들! 아빠! 난 어른이에요! 이런 건 애들한테나 하는 거죠! 아하하하! 아, 그런가? 꼬다야! 어? 넌 같이 안 노니? 저런 건 애들이라 하는 거죠! 어? 어머! 꼬다 난 이제 어른이지! 전 책 좀 읽고 있을게요, 엄마! 우와! 진짜 어른 같네! 그런데 꼬다야! 책 거꾸로 들었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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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다야! 뭐하고 있어? 같이 놀자! 어? 아니! 난 어른이니까! 너희들이 안전하게 노는지 지켜볼게! 어? 우리끼리 가서 놀자! 하하하하! 꼬다야! 너 너무 멋있다! 니가 최고야! 어? 어? 나도 빨리 어른들서 꾸다처럼 멋진 슈퍼 캡틴이 되고 싶어! 하하하하! 뭘! 이 정도를 가지고! 어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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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들아! 일어나! 왜? 재미있는데! 모래가 묻으면 빨래하기 힘들다고! 아휴!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야!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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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! 일곱살 되더니 재미없어! 오! 그러게 말이야! 맞다! 어? 이거 먹을 사람! 으아악! 나도! 넌 안 먹지? 그치 꾸다야? 맞아! 어른은 이런 거 안 먹어! 아! 어! 물론이지! 으아악! 너무 맛있다! 으아악! 이거 진짜 맛있다! 으아악! 으아악! 나랑 같이 화장실 갈 사람! 어른들은 화장실에 혼자 가잖아! 어! 맞다! 그, 그렇지! 진짜? 그래도 화장실 혼자 가는 건 너무 무서운데? 아, 이건 별거 아냐! 우와! 보다 진짜 어른 같아! 응! 그럼! 나 혼자 화장실 다녀올게! 으아악! 으아악! 어! 어! 어, 난 어른이다! 무섭지 않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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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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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! 얘들아! 얼른 손 씻고 간식 먹으렴! 네! 아빠! 응? 공룡 만화 봐주세요! 아! 언니 오빠들이랑 만화 볼래? 네! 공룡, 공룡! 으아악! 으아악! 자아! 으아악! 됐다! 재미있게 보렴! 어? 구다야! 너도 공룡 만화 볼 거야? 어? 그러게, 이거 어린이 만화인데? 아하하! 그냥 티비가 잘 나오나 확인한 거야! 응? 구다는 왜 만화 안 보고? 전 어른이니까 일을 해야죠! 아하하하! 괜찮아, 구다야! 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! 아니요, 괜찮아요! 응? 뭘 하면 돼요? 그럼! 이걸 씻어줄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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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시 어른이 될 수 있어! 어? 어? 아.. 나와! 나 안 보여! 어른은 나는 안 본다며! 응, 아니야. 어른은 다음에 할 거야. 뭐? 그런 게 어딨어? 그런 게 있어. 알로사오르스야, 가자!